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가을의 꽃축제를 볼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천일홍 골락지 나리공원을 담아봤습니다. 천일 동안 꽃의 색이 그대로 가서 천일홍이라 불리는 천만송이 천일홍을 볼 수 있는 나리공원은 천일홍 뿐만 아니라 다양한 꽃들도 볼 수 있으며 10월 20일까지 개장이고 매일 수아진 가수의 자성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번 주 토요일 9월 24일부터 일요일 25일까지 3년 만에 천일홍 축제가 제기되는데 설정에 잃은 꽃들과 유명 가수들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까지 납니다. 그럼 9월 18일 나리공원 개화현안과 가수 수아진의 자성 공연을 영상으로 봐주세요. 천일홍 축제가 제기되는데 천일홍 축제가 제기되는데 천일홍 축제가 제기되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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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